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BCG의 최인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큰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성공적인 나래티브, 즉 투자 유치 스토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BCG가 고민해온 내용들 한번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 컨퍼런스, 그것도 키노트 스피치를 이런 장표를 시작하게 돼서 참 눈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현재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투자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자자들이 원하는 어떤 스타트업의 지표는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더 정밀하게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전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신문에도 나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달에 한 35%가 주가가 하루 동안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회사의 재무실적을 보면 한 2019년 대비 한 2년, 3년 동안 한 2배, 3배의 매출과 수익의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반대로 주가는 폭락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원하는 투자자들이 넷플릭스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넷플릭스가 보이지 못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좀 인수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글씨라서 안보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기업의 가치는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자산에다가 그 미래에 얼마를 벌어드릴 거냐에 대한 기대액, 어떤 현금의 합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벌고 있는 돈은 확실하다고 하겠지만 과연 미래에 얼마를 더 벌어드릴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좀 블랙박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익성장의 현금이라고 보여준다면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은 멀티풀이라는 좀 애매한 변수를 갖고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멀티풀이 과연 어떻게 나오냐라는 것은 재무에게, 재무관리를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동종 업계들은 얼마를 받냐 아니면 과거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라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설명밖에 없었었고 왜냐하면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나 공급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내 분위기를 반영한 어떤 행동심리라는 것으로 그냥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은 어려웠던 것도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과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일 거냐 그냥 개입을, 그냥 멀티풀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로 설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BCG가 계속 연구를 한 것은 이런 멀티풀을 어떻게 하면 좀 과학적 아니면 정량적으로 설명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면 좀 인투이티브한 부분도 있고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결국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얼마나 잘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맞는 키워드로 잘 자본시장에 설명하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은 건데 다만 그 설명하는 방법들이 업종과 투자자, 그 다음에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더라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업 펀더멘탈과 키워드라는 부분들을 먼저 그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를 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PDR 즉 Price Dream Ratio라는 말씀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를 뜻하는 PR이 아니라 미래를 뜻하는 PDR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PDR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전체로 놓고 보면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드림을 갖고 있죠. 즉 우리가 카카오가 지향하는 바는 고객들의 최대한 많은 시간 최대한 많은 공간에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해서 그 고객들의 시간과 공간 내에서 카카오와 접점을 가져가는 점유율을 최대한 많이 높이겠다라는 어떤 비전과 드림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를 만들게 된 요인을 놓고 보면 특히 고객들이 이동하는 순간, 그 다음 이동과 관련된 시간에서 굉장히 그 페인이 크다, 고객도 인지하지 못하는 익숙한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들을 착안을 해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를 단순하게 아, 고객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하구나 라는 것뿐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걸 어떻게 정교하게 그 좀 분석해낼 거냐라는 것도 잘 정의해낸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큰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좀 익숙한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소비자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소비자들은 이미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편해하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데 찾아내고 나면 굉장히 큰 밸류라는 것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익숙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를 고객의 여정 단위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너무나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비록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겪었던 택시가 언제 올지 모르고 목적지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기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요금을 지불하고 받는 단계에서 헬스도 있을 수 있는 불편함들이 꽤 컸죠. 그런데 반면에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 똑같은 페인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설명하는 목적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잔돈을 준비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단계 또 굉장히 좀 불편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잘 정의를 해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숨겨져 있는 익숙한 불편함들이 크고 이것들을 다 합산을 해보면 카카오의 예측으로는 건당한 최대한 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한산하면 불편함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1일 택시 결제 건수가 전국에 400만 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한 15조 정도의 새로운 시장이다 라고 본인들이 디파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15조짜리 시장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브렉다운을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정확히 해소하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잘 정의한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큰 꿈이 있고 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떤 지표로 보여줄 거냐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자에 대한 설명도 MPB나 IRR이 아니라 어떤 전체 회원수가 얼마나 순증을 하고 있고 서비스 전환율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객 유치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데일리로 보여주면서 꿈의 해결을 위한 우리가 진보를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역시 투자 업체들에게 보여준 것도 굉장히 큰 부분들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카카오의 너레이티브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떤 투자자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제공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카카오 앱을 만들 때 모빌리티 앱을 만들 때도 우리가 단순히 택시 호출 앱을 만든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향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전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압도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점유율을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 유수의 어떤 플랫폼도 가지지 못하는 고객들의 시간과 공간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회사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회사보다 고객의 인사이트를 가장 많이 발굴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는 개발을 하는 거다라는 설명들을 잘 해낸 거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지표로 보여주면서 이를 고객들의 관점, 투자자들의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키워드와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사업 초기부터 1.5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단순하게 이 사업 모델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굉장히 잘 설명해냈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저희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문제의 정의를 잘하고 지표를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내가 설명하는 오디언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가치 투자자도 있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흑백이 아니다 중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세 개의 투자자들은 다 성장주 투자자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탑라인의 성장들만 중심적으로 보는 어떤 핵심 성장 투자자도 있고 그 우측에 세 번째에 있는 그 수익 성장 투자자는 반대로 얼마나 성장을 하는 게 매출이 아니라 바텀라인 수익이 성장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보는 투자자도 있고 그 중간에서는 이제 가프 즉 Gross at Regional Pric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EPS가 얼마나 PER이 EPS 성장률 즉 주가의 성장과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의 순증과의 비율을 비교해서 가격의 성장이 어떤 밸류에이션의 성장이 수익의 성장으로 적절하게 백업되고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성격들을 놓고 우리가 타겟하는 투자자는 과연 누구이고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너레이티브는 무엇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은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심사역들의 또 KPI는 뭐냐라는 것들에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임 호라이전을 가져가고 어떤 지표 어떤 KPI를 그 사람은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처를 찾고 있냐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플이라는 블랙박스를 인수분해하는 과정들을 저희는 역시 해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접근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 멀티플이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심리라고 하면 행동심리를 어떤 회기분석 방법을 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기업이 어떤 시장에 보내는 많은 시그날들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 성장, 수익 성장도 있고 어떤 산업 내에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고 많은 지표들을 한 200여 개를 뽑아내서 이 200여 개가 어떤 변화들을 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라는 것들을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동일 업종과 동일 규모 내의 회사들끼리의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패턴 파인딩이 가능하다라는 방법이고 저희는 이건 스마트 멀티플이라는 방법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나온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40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즉 성장과 수익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인데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장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익이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연간 성장률이 매출 성장이 40을 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된다. 그래서 30%의 내가 성장을 기록을 했다면 적어도 10%의 마진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규칙들을 저희가 찾아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마켓 캡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스택바 차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인자들의 중요도를 비중으로 표시를 한 부분인들인데요. 시총이 상대적으로 20조만 작은 건 아니지만 20조 미만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진이 더 중요하고 20조가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성장성이 중요하다라는 좀 카운터 인티티브한 내용들인데요. 그 뜻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면 20조가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성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어 돈을 벌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 반면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프레그먼트에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이상을 가려면 어떤 BM의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다른 시장과 다른 국가에서 확장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검증돼야지만 더 높은 버티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의 수익에는 성장을 했지만 확장성이란 부분에서의 챌린지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폭락한 이유도 이런 멀티프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이제 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죠? NRR이라고 얘기하는 순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내 서비스를 이탈하지 않고 많이 쓰면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통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많이 부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개 한 50억의 업종별로도 이런 분석들을 계속 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앞서 오른쪽부터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 사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성장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였고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 규제에 대한 얼마나 리지던스를 갖고 있냐 저항성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텍스레이트 같은 또 하나 규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멀티플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커머스다 보니까 얼마나 내 마진을 벌면서 매출을 늘리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그 멀티플의 비헤비어를 결정하는 인자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도 많지만 VC에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거로 저희가 봤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40년 동안 이거는 M&A 사례 인데요 미국 내 회사 만 건 이상의 M&A를 쭉 모아서 보면 호환기에 투자한 M&A들은 확률적으로 돈을 잃고요 그 다음에 불안기에 투자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내가 열 건을 투자하면 확률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때라고 저는 데이터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쌀 때이기 때문에 쌀 때 사면 상대적으로 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쌀 때 투자하는 거는 얼마나 피어프레셔로 이길 수 있냐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벌 때다 투자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멀티풀을 통한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각 기업들의 어떤 인자들 멜리에이션 높이기 인자들을 전담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는 팀들이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 글로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늘 컨퍼런스에 저 말고도 여기 사진에 있는 고동연 파트너랑 우지훈 상무가 두 명 더 추가로 참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터업 업계에서는 생소한 어프로치 일 수 있겠지만 저희도 한번 네트워킹을 하면서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한번 교류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하고요 저 외에도 두 분이 특히 작년에 많이 화두가 됐던 SK 스퀘어의 IPO를 이 툴을 통해서 지원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